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을 3분의 1 정도 당기도록 합니다. 셋업 자세의 중요 포인트는 왼쪽 어깨부터 피봇 포인트까지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잡고 왼쪽 팔꿈치 안쪽이 수직이 되도록 안쪽으로 돌려준 후 고정하여 현을 후킹하고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이어지는 드로잉 자세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꿈치를 수평보다 올리는 게 중요하며 양 어깨와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